담양 병풍산 최단코스 들머리는 장성군과 경계인 한제골입니다. 도로변 100미터 전에 무료 주차장도 있어요. 한제골 도로 건너편이 편백나무 둘레길이라네요. 저 봉우리 넘어가 정상이군요. 900미터 더 갑니다.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 산설명을 해주시는데 전라도 산들이 주변에 닿아 보이는 멋진 산이네요. 걸어온 길을 뒤돌아봅니다. 등산로가 험하지 않고 전망도 좋은 평화로운 산이군요. 짜잔! 담양 병풍산 정상이에요. 정상 뷰 쇼타임 왔던 저 길로 2.4키로 화산합니다. 감사합니다.